오늘 우리 7월 Remnant 데이로 우리 대살로니카 전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를 사도행위 17장에서 바울이 세우고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대살로니카 전사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소중한 동네고요 믿음으로 볼 때는 초신자들 세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썼던 편지가 대살로니카 전사예요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초신자이기도 하고 또 막 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핍박하고 힘든 그 가운데 한 달 동안 사익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서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바울이 안 좋은 사람이다 바울이 했던 말은 틀리다 바울은 말만 이렇게 하지 행동은 안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 대해서 앞에서는 사육자에 대해서 불신앙의 소리가 들린다면 아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안죽히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력 중의 하나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이끌어가는 사육자에 대해서 불신앙들 이렇게 만들죠 또 이분들이 초신자다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요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안 풀리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핍박도 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했죠 진짜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자꾸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라는 나라를 자꾸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데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나라다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우리 아프리카 성경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거기는 말라리아 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감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아프리카 성경사님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래서 그 나라 가려고 하면 예방주사 여러 개 맞고 이렇게 가잖아요 캐나다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예방주사 같은 거 안 맞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상태로 그냥 공부하고 이 상태로 그냥 살면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져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이 너무 되어지죠 우리 후대들을 잘 키우고 성공시키고 싶어서 유학을 보내놓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래서 해놨는데 믿음은 믿음은요 막 사라져버리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그냥 교회가 뭐 이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하이 스쿨 가면 친구들 말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자기 배운 지식 들으면 믿음이 뭐고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이제 하나님 없다고 이런 불신앙으로 빠져버리죠 When they're little children you can just drag them to church but as they grow up a little bit as soon as they start high school they will listen to what the teachers say what their friends say and with their little knowledge they will think that there's no such thing as God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진국병이 하나님 거부하고 했던 이런 병들은요 뭐로 나타나냐면 정신문제로 나타납니다 So these diseases that are unseen to our eyes that usually first world problem it's their thought thinking there's no God they actually end up having a lot of mental disease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대학교가 많은데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무슨 마약에 동성애 아니면 또 총기 사건 흉악한 범죄 이런 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although all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of the world are gathered in North America these problems of homosexuality, drug addicts and whatnot they were filled with those problems 가능하면 경쟁사회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So we brought our children here because in this competitive world we wanted to provide them with the best environment but what's imprinted in them are the things of Satan instead of what God wanted from us 그게 깊이 있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이 돼서요 실패할 걸로 이렇게 체질 되어버린 거죠 And these things are instilled deeply in them become their imprint roots and nature and they're filled with things that lead them to destruction 그 상태를 가지고요 황폐한 상태로 해요 And we call that state a desolate state 혹시라도 오늘 와 계신 분 중에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잘됐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사단이 준 걸로 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any one of you sitting here are full of thoughts that you will become successful you will work hard and be above everyone else just realize that those are the words of Satan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심 내서 내가 성공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When God first created us He didn't create us so that we can work hard on our own and become successful 나 중심으로 살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If we live a self-centered life things will become more difficult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죠 Humankind was created so that we are only truly happy and we are under protection of God and we are with God 세상에서는 자꾸 경쟁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할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오직 나라고 해가지고 막 살아라고 얘기해요 But the world tells us we don't have any time to worship God or think about other people just work hard on your own that's the message of the world 그래서 정말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d so there are people who will just fiercefully live this life 그리고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And then spiritual problems that humankind cannot solve on our own starts coming to start to come to them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요 포장도 하고 좀 들키면 아닌 것처럼 위장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And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they hide these problems or they wrap themselves up 그걸 바꾸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may you believe that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so that you can change this state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When God first created us He created us so that we can glorify God we can worship Him 아무래도 음식 상한 거 먹으면요 병 나고 배탈이 나든지 식중독 걸리든지 그러잖아요 And when you eat food that has gone bad you will actually get a stomach ache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었는 소리를 듣고 그것만 맞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요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When we humankind only listen to the worldly things and follow after that and disregard the word of God problems will come to you for sure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된다 그 말씀 주신 겁니다 And that's why God has given us this word of 24-hour prayer of being with God 저는 목사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 이거 없으면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Even though I'm a pastor when I don't receive the grace and blessing that comes from God every day I feel that I go strange 만약에 저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고 저에게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빼앗아간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요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 출연회를 할 겁니다 한 40몇일 남은 것 같아요 한 40일 우리의 그런 틀린 생각이나 또 틀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0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집중 기도 은혜받는 그 시간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D-Day는 우리 수련회 때가 D-Day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많이 얻으시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시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도 찾아내는 우리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전도자가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대살로니카 전도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팀들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무슨 도박 팀도 있고 술 먹는 팀도 있고 하여튼 무슨 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림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만남의 축복 그런 팀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좋아하는 것 따라서요 그 팀들을 만나게 돼요 함께 복음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팀들을 만나겠죠 바울은 핍박당하는 그 시대에 전도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게 하셨어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면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말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소인지 그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온 열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기부인들 또 절대 제자였던 야손 이런 인물이 생겼어요 그게 사도행정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트들 또 경제인들 지역에 영향력이 피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좀 바꿔 말하면요 돈 많은 사람도 또 수준 높은 엘리트도 지역에 영향 주는 모든 사람도 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안 믿는데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하게 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주받은 거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저주받은 게 맞죠 그 문제를 지옥 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면요 우리는 절 다니면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로라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분 예수님만 그리스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로이신 증거가 우리 재료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랬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직접 가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디모델을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디모델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세 1장에 보면 대살로니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는요 은혜가 항상 행복한 것이냐 은혜는요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면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야 나하고 관계 있구나 이렇게 점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복음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뭘까요 평안 평강은 우리한테 꼭 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막 갈등되고 이러면요 우리 건강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평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ace is what comes from God and it comes from Christ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라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may you believe that only the things that come from Christ will never be shaken and also are eternal 뭔가 일이 잘 안되고 꼬이고 뭔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뭔가 평안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뭔가 다 잘되는 것 같은데 계속 염려 생기고 고민되고 잠 안 오고 막 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peace from God 그리고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로 기억을 했던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였어요 대살로니카 교회에 복음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포롬도 하고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내 개인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막 하면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역사에 일어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라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 동기를 잔뜩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믿는 이 믿음이 틀린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사로니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색깔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할 수 있죠 복음을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어요 이게 대사로니카 교회였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수고할까 내용을 보니까 복음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복음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요 복음이 소망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라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은 그래 이런 문제도 이런 사람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 믿는 게 소망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났는지 바닷뱃뒤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유럽 여기까지 소문이 나고요 모델이 되고 본이 됐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에 얘기하려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했던 곳이 대살로니카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복음운동 하는 교회였어요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운동을 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야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세상 나라에서는 일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상관없이 하면 그거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보금운동과 전도운동과 상관없이 살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임 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라야 성공한 인생인 줄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좋은 직장 안 가져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안 되어도요 보금운동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한데 좋은 데 취직했고 막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금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그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 교회가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이런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어요 종말은 성경에 분명히 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죽는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국가가 망하는 그런 국가적인 종말도 있고요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 종말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자꾸만 시간 가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종말이 왔다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틀린 이상한 종교에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요 겁주면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다 학교도 때려치우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런 이상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there are also many incorrect religions that spread the rumor that the end is near so we don't need to go to school anymore and just to give up your life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항상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기위여기고 너희끼리 하목해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건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리는 자의 편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항상 할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18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성령을 역사 또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범사에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변함이 없는지 믿으실만한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4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함께하고 계신데 24시간 고민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부터 좀 결단하시고 그래 내가 한 40일 하나님 은혜받는 일에 도전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했던 부분이 치유되고 또 중요한 부분에 응답받는 최고의 기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대살로니카 교회에 주였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황폐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什么 하나님의 계획을 discovered 성령으로 하늘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 competitions 그것이 그렇지만 이런 저는 그것을 Hugo 바로